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해외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되게 공기도 맑고 바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되게 휴가 온 것 같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했어요 계속 수영하고 밥먹고 수영하고 밥먹고 수영하고 밥먹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또 수영하고 밥먹고 계속 라면도 먹고 소복도 먹고 그리고 일본 음식 좀 많이 먹어봤어요 소바도 먹고 오키나와는 소바가 맛있어요 그래서 소바 먹어봤어요 그건 뭐예요? 신념템 한국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국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국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직도 설레여 너만 보면은 떨려 모른 척 하고는 싶어도 눈에 보이는 답사 언제 오지? 언제 오지?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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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맘을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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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절하게 너 하나만을 바라보이잖아 네, 지금 촬영해요 이제 아, 누구지? 아무나 좀 바꿔봐요 쏟아 좀 떨어야 되는데 정아, 정아 한 거 찍고 있어요 네, 이따가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몰라요, 그냥 막 하는데? 실제는 잠깐 좀 보여주세요 너무 좋아서 그랬어 바보같이 나 변했어 너만 바라봐 그래 내 맘이 꼭 널 원해 나만의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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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야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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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난 너 하나만을 원하고 있는데 오, 베이비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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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맘에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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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절하게 너 하나만을 바라보이잖아 날 azul 아, 어떡해? 아, 어떡하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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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.. 고맙습니다.. 고맙습니다.. 집에 들고가지고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아까 여기서.. 제가 얘를 계속 들고요? 어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이렇게.. 하하하하 먹자 그.. 그죠? 우찌요 하하하하 이렇게요? 하하하하 이거 웃는게 웃는게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.. 미안해요.. 어떡해 하하하하 구멍있네.. 히힛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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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 카나가.. 일본 오키나에 왔어요. 오키나와 굉장히 물도 좋고 바람도 좋고 햇볕도 좋은 그곳에 왜 왔냐면 저희 카라가 이번에 뷰티북을 내게 되었습니다. 뷰티북을 내게 되었습니다. 뷰티북을 내게 되었습니다.